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비와 블랙핑크 제니의 열애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두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이 파리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도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두 사람은 각각 스케줄로 인해 파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예쁘고 보기 좋다는 반응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에도 제주도 목격담을 비롯해 함께 있는 사진이 여럿 공개되기도 했죠. 이들의 소속사는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